다흘이 또 먹으러 다흘이 안에 있잖아 아야야 만지지마 너 가지고 있는 거 뭐야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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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우유 대신에 둥이들이 좋아하는 사과즙을 먹여 보려고 하는데 이 제품은 시골이야기에서 보내주신 사과 다음이라는 키즈 사과즙이에요 다비달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번은 지금 적을게 네 이제 다 먹었으면 네 어후 다 먹었어 저건 아이고 다 먹었어 벌써 끝났어? 음 맛있다 아 쭈쭈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녀도 쭈쭈, 쭈쭈, 쭈쭈 괜찮은데? 조리법 neo원한 거상식업 두두 아 이거 종이를 다 이게 vin 선생님이 넣어준 거잖아 아야 괜찮아? 아야 괜찮아? 아야 괜찮아? 재밌어? 그게 까꿍 아비야 해줄게 해줄게 자 무슨 얘기하는거야? 크크크? 아이 열지 마 이거 아이고 아이고 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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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누구야? 응가 있어? 응가 있어? 씻을 사람 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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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자요 다 흐리자 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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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알았어 다 흐린거? 엄마 봐줄게요 이거 안했는데? 답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면 한국인은 주문한 아이가 답이 안경써? 안경써? 안경써줘? 엄마 해줄까? 이렇게. 아, 예뻐. 안경 썼다. 올려, 올려. 오, 이사비. 다 껐어. 귀여워. 응? 다시 해줘? 아이고, 아이고. 응? 응? 또 해줘, 또 해줘, 또 해줘. 어떻게 또 해줘. 계속 해줘. 야. 우리. 야. 다흘이 쳐다봐. 다흘이 머리가 커서 안 될 것 같아. 네, 이거 봐야. 오, 이 다음. 아이고, 아이고. 우리 와봐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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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. 이거, 줘? 이거 포도 맛이 없는데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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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음, 차가워. 바빠이 잘하는 답이 바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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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~! 이거? 이 요! 이.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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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야! 다흘이 입에 넣었어. 오! 다흘이 먹었어. 아! 자! 엄마! 엄마! 엄마. 엄마. 다흘이 또 먹으라고. 다흘이 안에 있잖아. 아. 아. 다흘이 먹어요? 다흘이 먹었어요. 다흘이 먹었으니? 성분들은 빨리 먹었으니? 나우리 이쁘다 흐흐흐 시청자 소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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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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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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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